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94페이지 급탕배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배관 쪽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급탕배관에서 보시면 자 왜 낫죠? 배관방식에서 당관식하고 단관식 자 단관식은 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급간인 급탕간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간식 복간식을 간이 두 개라고 해서 이간식은 잘 안 써죠. 그래서 보통 뭐 순환식 또는 우리가 복간식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당관식은 공급감만 있는 거예요. 공급간인 급탕감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반면에 자 이 순환식 복간식의 경우는 이 공급간인 급탕간이 설계가 되고요. 공급감도 있지만 바로 이 순환간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환간을 뭐 이름이 많습니다. 이 순환간을 다르게 뭐 반탕간이라고도 하고요. 반탕간 되돌린다 해서 또는 리튼파이프에서 리튼간 또는 복귀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한수간이라고도 하고요. 한수간 또는 한탄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설치하는 것이 복간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별식일 때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단간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간이 배간이 짧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배간이 15m 이하가 돼야 돼요. 이하가 되겠네. 그리고 15m보다 짧아야 돼요. 그러면 15m보다 이제 길대는 이 복간식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식들은 다 이거라 보면 돼요. 복간식 중앙식 형태는 복간식 형태로 설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개별난방을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개별난방 하죠. 그러면 이거예요. 단간식 그래서 주택이든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아파트 개별난방 하죠. 그럼 이거예요. 단간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먼저 일어난 분이 뜨거운 물을 다 빼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것이 단간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 복간 이거는 차가운 물을 다 빼야 되죠. 그런데 이 복간식을 쓰면 좋은 점이 빨리 온수가 나온다는 거죠. 복간식을 사용하면 배관 길은 길어져서 시설비는 증가 되면 빨리 온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온수를 나온다는 거죠.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간식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간식은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전초밥집 해전초밥 초밥이 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빼먹으면 되죠. 그것처럼 계속 뜨거운 물을 돌려주고 있는 것이 보통 순환식, 복간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일반 복간식의 경우는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탕수직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급탕수평 급탕수평 수평 시간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각 탕전이 이렇게 있을 때 탕전이 있을 때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공급을 해주고 리턴관이 설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복간식이에요. 이런 것이 일반 그러면 A, B, C 탕전이 있으면 A가 잘 나오고 C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하겠죠. 유량의 균등이 분배가 안 되니까 역한수 리버스 리턴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리턴 방식은 바로 역한수죠. 역한수 방식. 그래서 이 리버스 리턴 방식을 쓰게 되면 유량을 균등이 분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리버스 리턴 복관 방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유량을 균등이 분배하기 위해서 이 탕전이 있을 때 공급과는 관계가 없죠. 공급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리턴 간을 갖다가 함탄 간을 돌릴 때 역으로 한수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으로 한수 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리버스 리턴 역으로 한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한수 방식을 쓰게 되면 이 사용 목적은 사실 유량을 균등이 탕점마다 유량을 균등이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런데 배관 길은 일반 방식에 비해서 배관이 길어지죠. 배관 길이가 더 길어져요.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시설비도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시설비도 더 비싸지는 겁니다. 일반 복관시에 비해서 더 비싸지는 것이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방식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95페이지 순환 방식에서 중력식하고 강제식이 나오죠. 중력식은 물의 온도 차이 밀도 차이 이용해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밀도가 차가지죠. 그래서 가벼워진 물이 그래서 위로 잘 올라가고 차가워진 물은 밀도가 높아지죠.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죠. 이걸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력식이고 그 반면에 강제식은 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순환 펌프는 소규모일 때는 보통 라인 펌프, 충용 펌프를 사용하고 규모가 좀 커지면 벌류트 펌프 가지고 순환 펌프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395페 하단에 급탕 배관시 우리가 배관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간에서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급탕간이 있고 반탕간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급탕간이 커야 되겠죠.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간이 커야 돼요. 우리가 사용한 물만큼은 사실 어떻게 됩니까?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죠. 반탕간을 타고 한탕간을 되돌아보고 되돌아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욕을 했는데 그 더러워진 물을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야지 그걸 다시 보일러로 되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탕간이 작아요. 급탕간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급수관하고 급탕간도 급탕간이 더 커야 됩니다. 급수관이 작게 됩니다. 왠가 물은 끓이 되면 팽창하죠. 그래서 급탕간이 급수관보다 크게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백안의 구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물이 흐르도록 구배, 기울기를 두는 게 백안의 구배죠. 백안의 구배적인 측면에서 구배는 기울기죠. 경사 두는 것이 구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향 공급식에서 당과 같이 해주면 되죠. 그러면 상향 공급식에 급탕수직관이 있고 급탕수평주관이 있죠. 그러면 이 수평은 우리가 붉은색으로 표현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선상향 구배로 하면 돼요. 이것은 선상향 구배. 선상향 구배라는 것은 앞을 올려주는 구배죠. 아볼링 구배 또는 상향 귤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상향 귤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탕전이 이렇게 있을 때 공급을 했을까입니까? 이렇게 급탕 공급을 할 때 이것은 선상향, 선상향 구배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턴간, 반탕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한수로 안 하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됐다. 이 방향 공급이 되죠. 이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선하향 구배. 그래서 급탕간은 선상향이고 얘는 반탕수평주관이. 이 반탕간은 선하향 구배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한탕간, 반탕간 선하향 구배. 그래서 앞내링 구배라고 하죠. 하향 귤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 귤기. 최근에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향 귤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96페이지 3번에 이제 밸버 나오죠. 밸버. 부더기 굴곡배관. 그래서 주의하실 것이 굴곡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T긋자 배관 등에 대해서 여기는 공기가 정체되기 쉽죠. 그래서 이 공기가 정체 우려가 있는 거죠. 이 정체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공기 빼기 밸버를 설치해 줘야 돼요. 이런 데는 공기 빼기 밸버를 설치해 전에 에어벤츠 밸버. 공기 빼기 밸버를 설치해서 공기를 제거해 줌으로써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2번에 보시면 배관 도중에 이제 슬루스 밸버, 게이트 밸버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슬루스 밸버, 게이트 밸버가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죠. 그러면 마찰 저항 손실이 커지면 그만큼 압력을 많이 가해야 돼요. 그럼 어디에 터질 수 있죠. 그래서 맞아요. 가장 적은 슬루스 밸버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스톱 밸버를 사용하면 공기가, 우리가 에어가 잘 찹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슬루스 밸버를 우리가 배관 도중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축이염세가 나오죠. 신축이염세. 그러면 신축이염세는 팽창 땡크, 팽창간하고 5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4번의 신축이염세는 자, 배관의 길이에 대한 신축평창이죠. 그러면 뜨거운 물이 갈 때하고 이게 식어서 차가운 물이 되면 배관의 길이에 대해서 신축평창이 생기죠. 그걸 흡수해 주는 것이 신축이염세예요. 그러면 5번의 팽창간하고 팽창땡크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팽창땡크, 팽창간은 물의 부피 최적 팽창이죠. 최적 팽창을 흡수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팽창땡크, 팽창간이고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배관의 물의 온도에 의해서 배관의 길이의 신축평창을 흡수해 주는 게 신축이염세죠. 그러면 이 신축이염세는 거기에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그림에 보시면 4가지만 해놨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 신축이염세가 그런데 이제 고압에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고압에 쓸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보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 신축곡간 신축곡간은 말대로 구분간이죠. 구분간을 쓰는 게 신축곡간이에요. 그 그림과 같이. 그리고 신축곡간을 루프형 이염이라고 하죠. 루프형 이염세 루프형 이염세 또는 이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거기 페이지 396페이지 보시면 5번에 볼조인트 나오죠. 볼조인트 자 이 두 가지가 고압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고압에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축이염세고 고압에. 그런데 나머지는 지압에 쓴다 보시면 되요. 지압에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지압에 쓸 수 있는 것이 그 그림에 보면 390 스위블형 나오죠. 스위블조인트 스위블형 이염세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슬리브형 나오죠. 슬리브형하고 그 다음에 벨로제형이 있습니다. 슬리브형 슬리브형 조인트 이염세하고 그리고 벨로제형 이염세가 있습니다. 벨로제형 이염세에서 이것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들이 고압에 쓸 수 있고 얘들이 지압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신축이염세 종류 5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특성상 우리가 기억하시길 스위블조인트다. 자 스위블조인트는 두 개 이상 엘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96페이지 그 스위블형 조인트 나오죠. 그래서 이 조인트는 두 개 이상입니다. 배관을 굴곡 뭐 직각으로 이렇게 굽힐 때 쓰는 게 엘보죠. 그래서 두 개 이상 엘보를 이용하는 것이 스위블조인트 얘가 두 개 이상의 우리가 엘보를 이용해서 신축하는 엘보 엘보를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것이 스위블조인트예요. 그러면 그 나사 이음 부분에서 신축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면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특히 이 스위블조인트가 난방에 많이 사죠. 박렬기 라제타는 박렬기 주위배관에 우리가 신축이엄세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신축이엄세로 우리가 쓰이는 것이 스위블조인트가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 볼조인트 있죠. 이 볼조인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얘는 신축 곡관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설치 공간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켓 가스켓을 옛날에는 이렇게 바람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게스킷이라고 바람을 많이 합니다. 게스킷 이렇게 이 열화가 많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볼조인트는 간절 개념이라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 볼조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고압에 설 수 있고 얘들은 저 앞쪽에서는 신축이엄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신축이엄세는 거기 396페이지 그 3번에 보시면 저기 나와요. 간간하고 동간의 신축이엄세 설치 거리가 나오죠. 이 개념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간간은 30m예요. 동간이 20m마다 신축이엄세를 설치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신축이엄세는 잘 해놓으십시오. 종류 기억하시고요. 특히 스위블조인트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음을 스위블 이 음 그래서 다른 이 음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프렌지 이 음이나 리프트 이 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프렌지 이 음은 보통 직간 이 음에도 사용하고 우리가 벨브나 기구류를 자주 교환 해체하는 데죠. 이런 데 사용된 게 프렌지 이 음이죠. 그리고 리프트 이 음은 전기난방에서 진공 한 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배관법이거든요. 그거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들하고 다른 이 음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좀 급수에서도 했다시피 벽이나 바닥을 간통배관 할 때 미리 묻어드는 철간을 우리가 슬리버라 했죠. 요도 슬리버 이긴 이 음세 얘는 미끄럼 이 음세고 그 슬리버는 간통배관 할 때 묻어드는 간이고요. 얘는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것이 슬리버형 이 음세고 얘는 미끄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397페이지 상단에 슬리버형 신축이 음세 나오죠. 그러면 그 슬리버가 간 같은 게 있죠. 서로 미끄려서 그 공간 내에서 그 그림 오른쪽에 좀 크게 해놨죠. 슬리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간이 두 개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미끄려가지고 우리가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것이 바로 슬리버형 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이 간통배관 하면 간을 묻어두는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미리 배관을 갖다가 바닥벽을 맨날 뚫고 지나갈 수 없죠. 그래서 묻어두는 간은 슬리버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97페이지 자 5번에 팽창간하고 팽창땡크 개념이 나오죠. 자 팽창간하고 팽창땡크는 자 다른 개념이 아니라 물을 끓이 되면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한다겠죠. 물의 부피가 팽창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볼러가 폭발할 수 배관 조인트 부분이 우리가 터져서 누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물의 팽창과 같은 이상압력을 흡수해 주기 위해서 자 이 팽창간하고 팽창땡크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개념이죠.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었다는 게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끓이려면 최적 팽창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급탕수직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급탕수직간이 있으면 이것을 수직주간이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연장해가지고 팽창간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팽창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급탕수직간이 고요. 그래서 이것이 팽창간 그래서 이제 팽창간은 뭐 다른 말로 안정간 또는 도피간이라고 돼요. 이상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간이라고 해서 도피간 그래서 안전벨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안전간이라고 해서 물의 팽창을 흡수해 주는 간이다. 팽창간 안전간 도피간 여러가지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팽창간은 급탕수직주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수직주간을 연장하여 팽창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간경축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팽창땡크가 설치되겠죠. 팽창땡크에 자유개방을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팽창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팽창간에는 도중에 밸브 설치하면 도중에는 밸브 설치는 금지입니다. 밸브 설치해서는 안 돼요. 이상압력을 도피식이 주는 간이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거죠. 팽창간에서 팽창땡크에서 사실 급수간을 타고 보일러에 보충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급수금을 타고 이 보충수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 부족하면 급수간으로 물 공급해 주겠죠. 공급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보통 팽창땡크 압력차로 급탕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탕전이 이렇게 있으면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탕전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장치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주 응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자주 응급되는 파트가 바로 3번이죠. 3번을 가장 응급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는 밸브로 설치해서는 된다. 안 됩니다. 어떤 밸브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다만 뭐 뭐는 이렇게 안 되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물은 거리에 되면 체중 팽창이 생긴다. 그 체중 팽창을 우리가 흡수해 주는 장치들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탕을 응급했을 때 자주 응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이거죠. 팽창땡커는 이게 급탕 최상천의 급탕전이 무엇이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설치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기준 시방선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물을 끓인 걸 통틀어서 한 거예요. 난방이 되는 관계없이 물을 끓여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 일정 1m 이상 이라는 것은 난방용이 1m 이상 이래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급탕은 이 탕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설치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높이가. 이 팽창땡커의 높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압력을 요구하는 설치되면 더 높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팽창땡커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기가 설치했다. 그러면 샤워기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수압을 유지해 줘야 되겠죠. 그만큼 높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398페이지 뒤에 보시면 수압시험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수압시험의 개념은 이거죠. 백안공사가 완료가 돼요. 백안공사가 완료가 되면 수압시험을 먼저 하는 거예요. 수압시험을 먼저 하겠죠. 수압시험을 합니다. 우리도 수술하면 반기기능기 압력테스트죠. 이거 같이 수압시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피복공사를 하는 거예요. 피복공사 전에 수압시험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수압시험의 개념은 수도집결식이 수도집결식이 기본적으로 수도 간의 압력으로 직접 공급해지는 수도집결식의 경우는 저거와 같이 우리가 해주면 되죠. 그래서 수도집결식일 이루어져요. 기본적으로 1메가파스칼 입니다.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해주면 돼요. 수압시험은 수도집결식일 때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탱크 방식일 때는 탱크 방식일 때는 보통 최소 우리가 0점 이것도 이상이니까 최소죠. 최소고 그래서 최소 0.75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수압시험은 이상으로 해주고 보통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하면 돼요. 사용압력의 1.5배 최소 기준 1.5배 이상으로 우리가 가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수압시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수정을 조금 해놓으십시오. 수압시험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공사 전에 수압시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점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급탕 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2페이지의 배수미 통기설비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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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